죽골 왜 맞습니까? 이런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 조삼모사로 국민을 우롱해서도 안됩니다. 이 정권의 무지하고 무책임한 R&D 예산 대폭 축소 때문에 대전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. 과학군은 대전에게 일자리이자 먹거리 그 자체이고 R&D 예산은 대전에게 민생 그 자체입니다. 이미 연구단지 주변 상권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. 윤석열 정권은 지금 대전의 오늘과 대한민국의 내일까지 망치고 있습니다.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